오늘 11차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부처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회의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료사고 형사 통해 도입 관련 전문적 검토를 위해서 외국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대체를 대표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의 최민혁 연구위원님과 인하대학교 법법전문대학원의 장현아 교수님을 특별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에도 불구하고 교재를 맡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료과신 형사책위와 입제체계를 논의했던 지난 시체험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형사 통해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등에 관하여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최민혁 연구위원님께서 발제해 주신 의료사고 형사 통해 검토 방향에서는 의료사고 형사 통해 도입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전반적인 쟁점과 검토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장현아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의료사고 형사 통해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부찰에서는 협법의 기능에 비추어 의료사고 형사 통해 도입의 필요성과 적용 범위 결정에 주요 검토 사항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통해 법적 구조의 범위와 유형별 효과 분토에서는 유사 형사 통해의 법 목적과 법체계 등을 비교하여 의료사고 형사 통해의 적합한 법적 구조와 적정 범위, 특례 유형별 효과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소통 활성화 및 지원 방안, 환자 대변인 도입과 컨퍼런스 감정 활성화 등 의료 분쟁 조정 제도의 혁신, 고액 대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상 보험 제도의 활성화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러한 논의와 함께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중증, 응급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진의 형사 부담 완화도 바람직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 모신 두 분의 전문가들은 의료사고 분쟁과 형사법 체계를 연구하신 분들로 의료진의 형사 부담 완화와 형사들의 피해 회복 간에 균형과 조화를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논의에서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일반적 합법 기능을 비교하여 특례 도입 과정에서 짚어야 할 주요 장점들을 심도롭게 토론하기를 기대합니다. 의료사고 형사 특례 도입은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필수 의료진에게 자격증과 안정감을 부여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존재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숙속한 피해 보상과 의료사고 실체 규명 등 형사 특례 도입으로 인해 우려되는 억울한 피해 사례를 막는 것도 의료사고 안전망 문의의 주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목적에 맞게 법적 구조와 적용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례 유용별 요건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를 토대로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논의가 한층 성숙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바쁘신 와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발제를 맡아주신 박사님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발전적 토론을 위한 많은 공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